다니엘 일심 잡기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아버지께 전화를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지켜주시고 소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장으로 오늘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신학교와 사역이 전 세계로 다 벗어나고 바르게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주성문 간절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시죠 주님 듣고 계시죠 주님을 사랑하는 선입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 또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저의 손을 가리고 있다 아버지 아버지 준irs souls 아 doctors understand ith 그렇습니다 저녁